우리 어머니 4구 년생! 어? 우리 엄마나 친구네? 아 그래요? 4구 년생이야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47년생이시거든? 우리 엄마 46년생이야 어머님 몇 년생이세요? 51년생 결혼을 되게 일찍 하셨나봐요 그때는 할 게 없어서 결혼자 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계신 거야? 나중에 나중에 얘기하고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할 거 없어서 결혼하셔야 되겠다 주식도 안 되고 그래서 결혼하고